안녕하세요 험빛티비 험빛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9 카카오 프렌드 케이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건데요. KF 스마트폰 케이스일거구요. 보시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열어볼까요? 이렇게 심플하게 예쁘게 되어있죠? 이쪽은 가죽같이 느낌이 있구요. 여긴 자성체가 있어가지고 이게 열렸다. 근데 여기에 카드가 두개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닫을 수가 있구요. 여기는 젤린대 범퍼로 되어있어가지고 강력하고 여기가 카메라 렌즈가 있어야 되는 쪽이죠? 저도 노트 9인데요. 이게 한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험빛티비였구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호흡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